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충격 그러면 그렇지 문재인 주사파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예산 51조원 그 출처가 터졌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대한민국 100년 200년 미래 먹거리인 원전을 없애버리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실시하면서 대한민국의 산림을 걷어내고 태양광 사업을 얼마나 대대적으로 진행했습니까 문재인이가 태양광 사업과 또 풍력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집중 투입했습니까 또한 문재인이가 처음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한다며 청와대의 일자리 창출 상황판까지 만들어 놓았지요 이번 소식에도 문재인이가 일자리 창출 예산 51조원 어디에 썼는지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를 반드시 법에 근거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창출 51조원 중에 무려 50조원이 전라도 호남으로 갔다라는 소식입니다. 반드시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를 수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곡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 실패와 나아가 그동안 왜 탈원전을 주장했는지 후에 반드시 이곳도 조사를 받아야 하고 수사를 해야 하죠. 문재인 정권의 상생용 지역 일자리 51조 투자 13만명 고용 문재인 정권의 상생용 일자리 지역 일자리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꼽힌다. 전국 9개 상생협약이 체결돼 51조원대 투자 13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당시에 전망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생협력 힘이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며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경형 SUV 캐스퍼 차량을 직접 인수했다. 제1호 상생용 지역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생산된 모델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상생용 지역 일자리 사업 지역 노사 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역의 기업의 투자를 이끌고 새 일자리를 만들었다. 먼저 지난 2019년 협상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는 23년 만에 국내 자동차 완성차 공장을 세우는 성과를 냈다. 또한 올해까지 5700억 원을 투자해 정규직 일자리 908개가 창출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광주글로벌모터스 준공기념 행사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함께 더 높이 도약하는 포용혁신국가를 위해 나아갈 것이다. 정부도 뒷받침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군산형 일자리에는 처음 양대 노총이 참여했다. 중소·중견 기업 중심의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에 3,400억 원을 투자하고 정규직으로 1,000명 이상 고용한다는 목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서 군산형 일자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전기차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며 군산은 전기차 육성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미형 일자리를 통해 첨단 미래 핵심 산업 대표기업이 국내로 들어와 구미산단의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 오는 2025년까지 4,700억 원을 투자해 국내 최대 연 6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전기차 50만대 규모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전망했다. 집 간접 고용은 1,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구미형 일자리 공장 착공식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경북 지역은 배터리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대한민국은 세계 배터리 공급망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광주를 시작으로 미량, 대구, 구미, 횡성, 군산, 부산, 신안까지 모두 8개 지역에서 9개의 상생형 일자리 협약식이 체결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약 51조 원의 투자, 13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2020년 관련법을 개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선정 지역의 재정, 세제, 금융, 인포라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 지역에 잘 뿌리 내리면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성과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자, 이 뉴스는 문재인 정권의 KTV 국민방송 KTV 국민방송이 올해 3월 7일 날 내보낸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올해 51조의 예산을 문재인 정권이 새롭게 태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충격적인 그 예산의 출초가 터진 건데 51조 원 중에 50조가 어디로 갔는지가 정확하게 캡처가 된 자료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공약 상생형 지역 일자리 예산 51조 원 중 50조가 호남에 집중 투입 광주광역시 경영 SUV 현대차 5754억 원 강원 횡성 초소형 전기 화물차 디피코 742억 원 전북 군산 전기차 SUV 버스 등 명신 에디슨 모티스 등 5개 사 5171억 원 경북 구미 양극제 LG화학 5천억 원 대구 광역시 자동차 부품 1회 AMS 2258억 원 경남 밀양 뿌리 산업 26개 뿌리 기업 3403억 원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 제조업 18개사 무려 48조 5천억 원 부산 광역시 전기차 부품 코렌스 3526억 원 무려 51조의 일자리 창출 예산 중에 50조 원이 호남으로 갔으며 신안으로 간 48조 5천억 원 96%가 전라남도 신안으로 갔는데 해상풍력 사업 명목으로 발표가 되었으며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은 96%에 달하는 48조 5천억 원이라는 이 어마무시한 돈이 왜 전남 신안 해상풍력으로 갔는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이걸 확인하고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의 일자리 예산 51조 원 중에 50조 원이 호남으로 향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국 멸국 연션로 향상 옵니다 바빠 바빠